저 미소에 전세계의 많은 팬들의 심장을 울렸죠 정면 오른 정면 아래쪽 자 이진욱씨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? 아 좋습니다 손인사와 미소 이진욱씨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홍들이 환호했던 이시영씨인데요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네 왼쪽 끝쪽 봐주시고 하트도 네 역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역시 고민시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보라트까지 만들어줍니다 스윗홀 스윗홍을 통해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네요 네 정면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왼쪽 끝 자 마지막으로 다시 왼쪽 끝 그리고 정면 선한 인물이죠 이번에도 그 모습을 이어갈까요? 자 마지막 오른쪽 끝입니다 진영씨였습니다 네 엄지척을 하고 있네요 잠시 모시도록 하시는데요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네 시즌3입니다 정면 어때요? 와우 네 정면 아래 시선만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손 인사도 부탁드릴까요? 정면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박 시즌3에 김영우의 서사도 궁금한데요 정면 더욱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무엘씨인데요 정면 아래 네 네 왼쪽으로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오 부탁드릴까요? 네 시아씨 왼쪽 끝쪽에서 하트 좋습니다 네 정면 정면 하트로 그리고 오른쪽 끝쪽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시아씨 이진욱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정면 아래 스위트홈 시즌3 화이팅 네 네 네 네 장면이 tag 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